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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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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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컷팅. 불 좀 켜줘. 볶고. 다 켜. 두 분 입자. 오늘 메리클스 맞고 섞였어. 두 분이서 손잡고 나랄히 사랑스럽게 케이크를 절단하겠습니다. 뭘 뺀다면? 케이크를 잘라주시고 박수! 고맙습니다. 무슨 케이크 마시는 케이크로 짜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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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고라보니 한마디 해주세요. 오빠는 왜 와? 자, 할러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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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할러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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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긍자 언니! 납부하 contr когда! 牙 assass. 할러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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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2월도 행복하시고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케이크 잘라요. 감사합니다. 접시 또 가져줄게. 케이크 먹어.